안감독님 아세요 혹시? 안감독 애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만지면서 안감독 막 이럴 수가 다시 태어났어 오 미쳤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사는 조보나입니다 혹시 어떤 게 고민이셔서 오셨어요? 볼이 오른쪽에 많이 부대칭이 되어 있고요 턱살이 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꾸준히 턱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을 아무리 많이 빼도 계속 이렇게 턱살이 있고 좀 살을 많이 빼면 여기가 좀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원래 비대칭이 조금 많이 심해서 결정을 했어요 옆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앞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 옆에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와서 안감독님 아세요 혹시? 안감독님? 슬램덩크의 안감독님 그 애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만지면서 안감독 막 이럴수 근데 옆에 이렇게 돌리시니까 약간 윤곽수술한 것처럼 이렇게 되게 날렵하신 것 같은데 턱선은 뭐 다른 병원에 가도 뭐 윤곽한 것처럼 좀 턱선이 날렵하다고는 하시는데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턱선에 비해서 살이 많이 내려와서 이게 더 두각돼서 보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흡입을 좀 더 생각하게 됐죠 그럼 아예 성형수술 자체를 처음 하시나요? 네 처음이요 엄청 떨리겠다 근데 지금 좀 많이 졸려서 빨리 제발 줬으면 좋겠어요 걱정되는 건 뭐가? 수술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마취했을 때 뭐 이상한 얘기를 할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카메라에 다 담으면 아예 영상을 다 올라갈 거니까 그거 안 돼요 혹시 직업은? 오랫동안 춤을 췄어요 그래서 안무쪽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학원 실장하고 있어요 멋있다 저는 이제 춤추는 걸 좋아하는데 몸치라서 저희 학원이 또 몸치 탈출 전문학원 아까 윤 감독님의 그런 에피소드도 짧게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진짜 이건 막 아직도 스트레스다 하는 그런 근데 항상 있었던 게 제가 공연을 하거나 무대 화장을 하면은 머리를 올백을 해서 꽉 묶어야 되거든요 모니터링을 할 때 앞모습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얼굴이 갸름하게 나왔는데 옆모습으로 찍힐 때마다 너무 반전이 심했던 거 그래서 항상 방향을 계속 신경을 쓰고 포즈를 잡았던 거 같아요 집에서 엄마는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턱살 조금만 나와도 지목을 하시니까 엄마가 또 얘기하면은 또 살찐 건가 내가? 약간 이렇게 생각도 들고 어머니가 되게 그런 거에 막 그게 있으신가 봐요 엄마가 외모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세요 평상시 집에서도 마사지 같은 거나 이런 거 피부 관리도 직접 마사지 기계를 사셔가지고 집에서 하시고 저도 옆에 있으면은 막 팩 하라고 하는데 저는 좀 그런 거 팩도 안 하고 관리를 좀 안 하는 편이라서 근데 그런 거치고 약간 쿠션이 라메를 넣는 편이요 라메를 밑밤이 또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밑밤 안 써봤는데 그 한번 써봐야겠네요 밑밤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주량은 그런 거 같아요 요즘에는 조금 많이 안 먹고 있어서 두 병 반? 엄청 드시는 거예요? 그게 엄청이에요? 그게 어떻게 엄.. 수술을 해주실 완전히 있기에 한마디 없이 충분히 잘 해주실 거 아니까 저만 얌전히 잘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갖고 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프진 않아요? 인강 안 알던 내가 아프요 깼는데 집엔 줄 알았는데 되게 너무 딱딱해서 팔 아프고 깼는데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수술했지 수술한 것도 까먹었어 네 그것도 까먹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하나도 못 잤어요 왜요? 목이 너무 쫄려서 밥은 좀 드셨어요? 죽이랑 미숫가루 한 통을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프면서 빨대 꽂아서 한 통을 다 먹었어요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죠 아픈 거는 여기 조금 늘려서 아픈 거? 그거 외에는 속통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목을 떼러 가시죠 네 드디어 뜹니다 물을 여기다 뿌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 정도가 뜨니까 빨리 떼고 싶다 뭔가 마음이 급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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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떨리세요 뛰기 시작하니까 떨려요 왜 저보다 더 떨려지 이제 거의 다 떨어지니까 손이 빨라지셨어요 대박 여기가... 와 대박 오우 천천히 빨리 떼세요 오우 천천히 빨리 떼세요 손이 쓰는 말인데, 천천히 빨리... 손이 더 빨라지셨어. 아, 궁금해. 완전 V라인인데요, 지금? 와, 대박. 이럴 수가. 다시 태어났어. 아, 미쳤다. 턱선도 어제 옆에 고개 돌리셨을 때랑 지금 옆에서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거랑 엄청 다른데요? 많이 달라요? 응. 이렇게만 봐도 보여요.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V라인이랑 이중턱 재방흡입을 받은 지 3주차가 되는 날입니다. 저는 비대칭이 가장 고민이었었는데 오른쪽이 대칭이 많이 맞춰졌네요. 3주차가 되면 좀 부기가 있을 때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많이 부은 것 같진 않아요. 여기 턱선도 많이 나오고, 얼굴 살이 많이 빠졌고요. 저는 100% 일단은 만족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병원을 찾아서 이렇게 후기까지 남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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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